이번에도 뒤쪽 자 붙여졌는데 나희 네 나희 꼴대 맞았습니다 지금 정말 완벽한 가장 완벽한 크로스였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크로스들의 그런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완벽하게 이 나희 선수를 겨냥을 했고요 근데 이것을 전하는 선수의 정말 굉장한 선반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뒤쪽 자 붙여졌는데 네 나희 꼴대 맞았습니다 지금 정말 완벽한 가장 완벽한 크로스였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크로스들의 그런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완벽하게 이 나희 선수를 겨냥을 했고요 근데 이것을 전하는 선수의 정말 굉장한 선반을 쳤습니다 그 경기 자체를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희가 이겨냈고 열립니다 오른쪽 선택 쇼한 도망을 냅니다 야 경주완수원 이번에도 노치에요 지금 정말 또 한 번 완벽한 찬스가 나왔거든요 지금 나희 선수가 일단 처음에 그 공을 지켜내는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드립을 굉장히 길게 가져갔고 이것을 또 만들어냈고 김상우 선수가 공을 한 번에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신보다 더 좋은 선수에게 내줘요 아 네 경주가 몰아붙이고 있어요 박세라 안쪽 투입 됐고요 도라구 슈팅 도망가입니다 네 오늘 전하늘의 날입니다 네 정말 지금 몇 개째입니까 다시 보시죠 네 이렇게 김상우 선수에게 공간이 생겼고